그가 10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구절마다 다윗은 얼마나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굴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밖에 안 나옴 나 자신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옴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찬송이 터져나옴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듣는 뉴스들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찬송으로 끝나고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시간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고 노래로 끝나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성도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